문제를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검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재상님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재명이 네이밍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사니즘 먹사니즘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대일로 이대올라기 한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뭐 기본 주거 기본 의료 기본 금융 이런 걸 뒤에 이제 뒤에 덧붙여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먹사니즘 이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먹고사는 문제 딱 하니까 아 이게 선배 당대표를 따라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전에 당대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만든 연구소가 뭐였습니까? 아 그러네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잖아요. 먹사연. 그래서 먹사연에서 무슨 문제를 고민했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을 했죠. 누가 먹고사는 거? 일반 서민들이 먹고사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그 먹사연 통해가지고 불법 정치자금 뇌물성 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감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봉투 돌린 것도 있지만 먹사연 통해가지고 불법 자금 받은 게 그게 오히려 더 컸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고 많은 말 중에 무슨 먹고사는 문제를 갖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이거는 전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먹고사는 문제라는 말은 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의 전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먹사연. 그 먹사연이 딱 생각이 나니까. 저는 먹고사는 문제 딱 하니까 다른 거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먹사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전임 당대표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냥 우리나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제 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높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용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느니.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느니.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했던 거. 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범죄 수사를 어렵. 그러니까 가장 민생이 뭡니까? 가장 민생은 뭐냐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그 민생에 더 부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더 민생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사내짐을 하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송영길 전 대표의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워낙 이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저수지.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 대규모 저수지. 이게 참 먹고사는 문제를 자신들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것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사지절에 지역화폐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나이 같은 지역화폐 운영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그 돈을 잘 돌리게 하고 여기에다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이 이건 지역화폐 홍보를 담당하는 여기에도 자신의 측근들을 보내서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돌리면서 거기서 수익이 남는 돈을 돌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일제 샴푸, 초밥, 과일, 소고기 이런 거 잔뜩 법화로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자았나 그렇게 사드시고 하는 게 모자았나. 그래서 결국은 권력과 세금을 먹사니즘으로 이렇게 포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민생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기도의 혈세를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 다 법인카드 통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권력과 세금을 먹사니즘으로 이렇게 포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민생에 그 전념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기도의 혈세를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 다 법인카드 통해가지고 그렇게 혈세를 그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끔 만든 게 그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 연봉이 적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경기도지사 연봉이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시청자 중에 연봉 1억 6천만 원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연봉 1억 6천에다가 공식적인 것들은 정당한 것들은 다 법인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제가 안 해봤지만 제가 경기도지사 연봉 1억 6천만 원 받으면. 그러면 그 돈 다 입마이 포켓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실제로 쓸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밥 먹는 거 다 경기도에서 공적 업무니까 법인카드로 다 그거 될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옷이나 뭐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이야 그 월급 받는 걸로 자기가 밥 먹고 뭐하고 뭐하고 다 자기 비용으로 하지만 그렇게 공직자 고위 공직자 되면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샌드위치 과일 제수용품 이런 것까지도 다 그다음 심지어 일제 샴푸 뭐 그겁니까? 일제시대 때 순사였습니까? 일제 샴푸를 갖다가 쓰고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뭐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감이다 라고 하는 사과 표명이라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을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자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그리고 그 싸움을 시작을 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와영 술자리 유혹, 계속 추가적인 제기, 앞서서 얘기했던 검사 탄핵,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지난번 해병대원 순직, 법사위 관련된 어떤 논란, 검찰정 해체 관련 입법 등 쭉 다 보면 다 민주당이 정쟁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주로 방탄 관련된 사법과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고 넘어갈까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데 정작 그 시기에 중요한 민생법안들, 반도체법 관련된 이런 것들, 법안들 올라왔지만 민주당이 다 깔아뭉겼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경제 분야 대질문조차들도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시키느라고 예정됐던 것도 사실은 하지 못하게 했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재명이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뭔가 좀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부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몰아치는 자기에 대해서 몰아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것하고 당대표가 아닌 거는 제가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에요. 당장 9월, 10월에 판결 나올 텐데 10월에 판결 나오는데 유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죄가 나오는데 당대표인 경우하고 당대표도 아닌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당대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될 만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공천 다 날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김두관 의원, 현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김두관 의원은 전 의원이라고요. 그런데 김두관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현역 의원도 아니니까 그래, 그냥 혼자서 북한처럼 체육관에 모여서 박수치면서 당대표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 같은 후보라도 내세워서 지난번에 박용진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경선했을 때 77.7% 대 22.3%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 90대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면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그냥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게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거는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법원의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무현의 사유 곽상원이, 곽상원 변호사, 지금은 곽상원 의원이죠. 지난번 검사 탄핵 과정에서 본인이 일종의 약간은 소신 투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곽상원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잖아요. 그 후에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공격하고 개딸들도 공격하고 결국은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장면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저는 곽상원 의원은, 곽상원 의원은 적어도 그 탄핵 소추안은 봤구나. 그러니까 저는 장경태가 대표발인데 장경태 의원도 그 탄핵 소추안은 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왜 봤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오류 같은 것들을 그런 오탈자 같은 것들을 바로잡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서 2029년이 나와, 지금 2024년인데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대외적으로 딱 공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곽상원 의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곽상원 의원이 이렇게 원내부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딸들이 당론이나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일사불란해야 되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되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 그렇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뭐 하나 더 없을까?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느냐? 노무현의 사위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A라고 하는 그냥 별로 상징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저는 기권할래요? 이랬으면 막 욕은 했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심하게 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곽상원은 노무현의 사위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재명한테 계기느냐 다른 사람하고 네가 같냐? 너 그것도 몰랐냐? 네가 당신이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게 곽상원이라고 하는 개인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냐? 노무현의 사위 때문에 된 거냐? 본인은 내가 그래도 변호사고 내가 열심히 목소리도 내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했을지 몰라도 개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개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무현 사위니까 끼워준 건데 그 노무현 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뭐 입 달렸다고 다 말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이번에 곽상원 의원은 똑똑히 실감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사위 노무현의 사위가 또 하나의 표적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됐군요. 노무현의 사위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요 폭풍 전야예요. 왜냐하면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유리같이 강구해 보이는 그 뭐야 이재명의 그립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넓어스하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런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 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징역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량이 나온다고 하면 신문들이 뭉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언제든지 그게 지금 잠재적으로 이렇게 쫙 휘발유가 쫙 깔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불꽃만 하는 스파크만 딱 튀면 불이 확 붓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사위가 곽상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이야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딜들의 목소리다. 개딜들의 마음이다. 참 곽상원 씨 고생이 많네요. 자 국민의힘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 나온 게 있죠.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자체는 뭐 처처 나올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지금 뭐. 엊그저께는 진중권이 뭐 57분간 김건희 여사 통화했다까지도 폭로가 되면서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이 야당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정치적 공세의 호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한 국정농당 사건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어요. 김승헌 의원, 민주당 김승헌 의원은 이렇게 했어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사과를 하고 조롱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계속 나와서 한 이야기가 폭파해야 된다, 폭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들은 자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어차피 게임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미 6개월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문자를 오픈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가장 큰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다 오픈이 됐잖아요. 다섯 개 문자가 다 오픈이 됐잖아요. 그중에 무슨 댓글 티문은 이상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오해받기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면에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의힘한테 좋지가 않고요. 보수층한테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전면에 등장하기 일보 직전인데 개봉박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맞서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냐 이거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누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누가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만났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1번 이명수. 2번 최재형. 3번. 이번에 이 문자를 오픈한 사람 누굽니까? 김규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룡점정을 찍었어요. 누가? 진중권이.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까? 다 진보, 이명수, 더 나간 게 최재형. 김규환 실장도 보수적인 언론인입니까? CBS가 보수적인 언론인입니까? 민주당 쪽에 가깝습니까? 국민의힘 쪽에 가깝습니까?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진보적인 학자, 진보적인 작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보수 쪽에 있는 하다못해 강용석이랑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용석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강용석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때 옛날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이고 야, 용석아 용석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진중권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나?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페북을 갔다가 봤더니 2년 만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24년 4월경에 2년 전에 따라오면 2022년 4월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진중권 작가하고 대선을 앞뒤에 놓고도 계속 소통했다가 이런 식으로 추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 원희룡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럼 원희룡한테 도움이 되면 원희룡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면서요. 그런데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 떠나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 구선수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문자 같은 파동을 만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외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대표 경선이 진행 동안에 이게 포탄이 터지면서 이곳저곳으로 지금 파편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파편에 이제 흔적들이 많죠. 그런데 그 전에 당대표 과정에서 먼저 포격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장외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한번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배신자 논쟁이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배신자는 이제 떠나라. 이 정치권에서 너희 말로는 끝이다 해서 저격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반격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이 과거 당신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냐 금고에다가 넣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뭐 마누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환영한다 해 놓고 향단이 발언까지 알았냐 그래서 막 배신자 논쟁까지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버리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왜 지금 뭐 유승민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유승민 같은 사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갖다가 중구난방으로 만드느냐 핵심의 그걸 갖다가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날지는 제가 봤을 때 겪어보면 압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굉장히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 싸우느라고 지금 내가 이 밥그릇 놓고 서로 이걸 갖다가 막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 뒤에서 검은 먹구름이 와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 여기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앞에 있는 조그만한 거 코딱지만한 거 이거 가지고 이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다가 태풍 불고 홍수 나오면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대북적으로 그 사안을 갖다 보고 전국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뭐 유승민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런 파해 내분이 격화되면서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일극체제 또연임 이런 또 이재명에 관련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10월에 되면 중대한 선거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런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오히려 국민의힘 파행으로 해서 여론이 나쁜 여론이 이재명 이재명과 민주당의 나쁜 여론이 잠재워졌다. 이렇게 민당 내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금 막 벌이고 있는 일이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좋은 일만 지금 시켜주는 꼴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문제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민주당에게 엄청난 입법 권력이 주어져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똥포를 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시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게 있었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가지고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다음에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요.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론이 원칙대로 해라. 이게 무슨 뭐 제1당 대표 그게 뭐냐. 그다음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 아니 대통령이 재판받는 피고인인데 대통령이 지시 내려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맥히겠습니까? 그럼 뭐 다 범죄 저질러도 대통령도 범죄 저질러가지고 피고인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조 심판을 하는 주체는 판사다. 대법원장부터 일선 판사들까지 이 부분을 갖다 명심해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판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존경하는 거 아니냐. 높은 분이라고 존경하는 거 아니냐. 명예롭다고 존경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판사들이 똑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진중권 의원 지금 페이스북 딱 보고 이것만 읽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갖다가 했는데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 이게 누굽니까? 진중권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좌파 행세한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진중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인 나와 장장 57분과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영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진보 좌파, 좌파들은 기가 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요. 100석밖에 안 돼요. 200석까지는 민주당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 100석 여당 자리가 뭐 그렇게 꿀빠는 자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할 것이냐. 이 100석, 108석이 똘똘똘 뭉쳐도 지금 192석을 당해내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국민의힘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분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죠. 저도 어제 2022년도에 대선 때 어떻게 어떤 표를 찍었는지 지난 총선 때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지만 투표할 때 혹시나 다른 쪽에 해서 무협화가 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한 표를 찍었는데 지금 상황 보고 있으면 사실은 좀 분통이 터집니다.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끔 혹시 만들어준다면 이건 이재명과 그 주변을 탓하는 문제 외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면서 저들의 숨통을 터준다면 이 얼마나 역사에 죄는 짓는 죄가 되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천이십사 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펜앤마이크는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